인터넷 은행업계의 간판 상품인 파킹 통장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면서 평균 금리가 2%대 초반으로 형성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우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은행들의 파킹 통장 금리 인하 행보가 2분기에 걸쳐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킹 통장은 주차를 의미하는 파킹과 통장을 합친 합성어로 주차하듯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의미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6일 파킹 통장 상품인 세이프박스 금리를 연 2.4%에서 2.2%로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0.2%포인트 금리 인하에 이은 조치인데 이로써 2분기에만 총 0.4%포인트의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케이뱅크 역시 같은 날 파킹 통장인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기존보다 0.5%포인트 내린 연 2.45%로 공시했습니다. 이달 7일 0.1%포인트를 인하했는데 일주일 만에 추가로 0.05%포인트를 더 내린 것입니다. 토스뱅크는 올해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파킹 통장 금리를 무려 4차례 변동했습니다. 또한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제공하던 차등 금리를 폐지하고 금액 조건 없이 연 2% 금리를 동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준 3대 인터넷은행 파킹 통장 평균 금리는 2.22% 올해 초 연 3%대에 달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파킹 통장을 비롯한 단기 예금은 인터넷은행들의 주요 수신 경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전체 예금 잔액은 약 67조 9천억 원. 이 중 파킹 통장과 같은 3개월 미만의 단기 예금 잔액은 54조 8천억 원으로 전체 잔액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파킹 통장 금리 인하로 대규모 자본 이탈이 발생할 경우 주담대를 늘리고 있는 인터넷은행 업계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은행들은 정기 예금 등으로 수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통결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사실은 저축은행하고 시중은행이 중간쯤 되는데 균형점에서 대출금리가 결정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동시에 받는 시스템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인터넷은행 업계는 파킹 통장 금리가 인하됐지만 시중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 금리가 0.1%대라는 점을 근거로 대규모 머니무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효자 수신 상품인 파킹 통장 금리를 인하한 인터넷은행 업계가 자본 이탈을 막는 동시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현입니다.